여기서 플러스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그널을 한 가지 더 드려볼까 합니다. 양쪽 우리 패널들께서 선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 월간 부동산이 방영되는 4월 2일을 기준으로 바로 다음 주가 4.7 보궐선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결정될 텐데요. 두 분의 경제 전문가를 모신 김에 특별히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서울 지역에 국한된 질문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서요. 현재 서울시장 후보로 여야의 쟁쟁을 후보들이 맞붙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약 중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내용이 궁금해지는데요. 평론가님, 서울시장 각 후보들의 주요 부동산 정책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인 컨셉,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급을 늘리겠다. 이거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후보들의 공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중심의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주겠다라는 것이겠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개발에 대한 자극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개발 수요에 대한 굉장히 자극을 주고 있는데 특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한간변 르네상스 사업을 진행해다가 끊겼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 중심으로 피부로 제가 느낍니다. 지금 여의도 중심으로 굉장한 재개발 단지 중심으로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고 있고요. 그렇다고도 박영선 후보, 여당 후보도 만만치가 않아요. 물론 이제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이라는 어떤 공공주택 시그널을 가지고 나왔지만 정부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시그널, 양 후보마다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을 좀 자극할 가능성은 여절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공약을 조금 미시적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글쎄요. 발표는 좋은데 현실화 가능성은 굉장히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년짜리 시장입니다. 물론 재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년짜리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담기에는 너무나 많은 담론이 너무 커요. 예를 들어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경보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한 이슈들. 이거는 10년짜리 프로젝트인데 시그널을 발표하는, 로드맵을 발표하는 건 좋지만 사실 굉장히 현실화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진다. 오세훈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창동 차량기지의 동구장 구축하는 것도 1년 안에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나중에 차후에 이제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시장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실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너무나 자극적인 발언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좀 우려스럽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 그러니까 서울시 중심으로 보기로 했잖아요. 그럼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에 대한 뜨거운 불쏘식의 역할을 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양쪽의 어떤 후보들의 정책적인 비결을 좀 해주셨고요. 교수님,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다시 열리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때문에 다시 열리는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각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무척이나 신경 쓰는 모양새입니다. 교수님께서 봤을 때 서울시장 각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이번 재보궐선거가 정권 심판론으로 갔는데 정권 심판의 가장 핵심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데요.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실현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아니면 시기적인 문제도 있지만 저거를 다 해내려고 그러면 정부 부처와 협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수의 시민들과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런 방향으로 가겠다. 그러면 저거야말로 진짜 5년짜리 계획이기 때문에 크게 제가 비중은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정책은 분명히 다음 대선에서는 핫 이슈 중에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가 사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고 다발 구간에 운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튈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주택을 파실 분이라든가 사실 분들은 이 사고 다발 구간을 어떻게 잘 운전해서 나가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쨌거나 다음 대선 후보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지금 서울시장 후보들어가 어떤 식으로 매치가 되는 이 부분까지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공약이라고 나와 있지만 야권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하려고 하는 거고 여권에서는 아니야 우리가 부동산 책임지고 가겠어. 이 상징적인 의미에는 더 실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없다고 보여집니다.